예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아 공포게임 더 게임 오브 데스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유튜브 성님들도 무서워서 이것도 안 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새로운 게임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날은 참 행복한 날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파묻혀 딸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로서 딸아이와 놀아주겠단 약속 못 지키고 실망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떠났다고? 5년이 지났어? 헐 5년 지났다고 하네요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다 그래서 그날은 어렵게 받은 휴가로 그 그 딸아이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소풍을 가기로 했다 으흠흠 비록 시간에 쫓겨 그린 멀리 가진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타고 20분 거리는 어 뒷산으로 가였다 뒷산으로 소풍을 갔네요 그곳은 한때 유스에도 나왔던 오래된 폐가와 폐병동이 있는 곳이었지만 찜찜함 보다는 딸아이와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 갖기 위해 아랑곳 않고 발걸음을 옮겼지 처음이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건 그 모습을 지켜보면 아버지로서 많은 죄책감을 느껴 뭐야 절대 가면 안될 곳이었어? 빌어먹을 날은? 어 잘 따라오는구나 힘들지 않니? 촌라 힘들어이 개같은거 아 요녀석 아파는 한창 때란다 오늘은 벌써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졌네 게다가 날씨도 이렇게 안좋고 구름 낀걸 보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거 같어 어서가자 비가 올거 같구나 흥 흐흫 집에 도착하면 맛있는 볶음밥 해줘 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해지는군 철컹철컹 어? 소나기인가? 어서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할 것 같군 호 존재하지 않는 이정표같은데 비가와서 잘 보이지 않아 나 다 젖었어 젖었다고? 이새끼가 어디서? 나 영정시킬라고 오 계심? 계십니까? 그 후로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분명 난 그 선장에 들어갔고 딸아이도 내 뒤를 따라 이곳에 들어왔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언가에 정신을 잃었고 얼마나 지났을까 두통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눈 떠보니 곁에 있어야 할 딸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발에 땀이 나도록 미친듯이 이곳저곳 뒤져봤지만 없었다 나는 지금 계속 같은조리 맴다는 것 같애 이곳을 벗어나자 와아 이거 졸라 무서울 것 같애 나갈래 연다 문이 잠겨있다고? 어?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? 뭐야 어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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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 하지말라니까 오우씨 어 와아 아 진짜 아아 잠깐만 전라무소 느낌 시계초침이 열두시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헤이 뭐야 어? 뭐야 왜 똑같은 방이야 똑같은 방이야 똑같은 방이야 축구 혐의에 걸렸어 뭐지? 어? 이쪽으로 가니까 낡은 시계가 보인다 초침이 1시를 가리킨다 문이 잠겨있다 어어 C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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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아흐아 애들 갑자기 하고amam 티 Former 시계초침이 11시를 가리킨다? 열두시 한시 열한시 히이에이에이에이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? 흐흑 어어 씨 어어 졸라 어? 몇시야 열두시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하지? 어어 졸라 졸라 아아 아 아아 아아 하지 말라니까 하아 그 몇시야 한시에 더이상 움직이잖아 오오 아아 아 이 딸새끼가 어디 어디로 이 새끼가 쳐 쳐 돌아다녀가지고 이 새끼가 아 이 딸 딸 딸 딸 찾느라 이거 뭔 개고생이야 이게 찾으면 졸라 맞을 줄 알아 아아 안그래도 아빠 이거 심장약 해가지고 귀신 나오면 졸라 졸라 무서울텐데 이거 아이씨 아 아 어쩌라 어쩌라 어쩌라는 거야 이거 넷이? 왜 또 박혔어 어이씨 아아 하지 말라니까 하아 아아 아아 졸라 열두시 뭔가 뭔가 달라 자 한시 한시 한시에서 이 쪽으로 가면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한시 열한시 열한시에서 이 쪽으로 가면 네시? 네시. 네시에서 이 쪽으로 가면 와우 달라졌어 아 스 저 잠깐만 후 후 후 심장 호흡 심장호흡 원투스리 심장 호흡 후 후 먼지 하나 없는 거울이 보인다 후 거울을 손을 댄다 만진다 아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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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hodekha 어떡해야 둘 다 맡아 긋세야 거울 부신다 손을 댄다 한기가 몸을 감싸고 손이 떨려온다 움직일 수가 없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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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오씨 잠깐만요 만진다 어어 딸새끼 분명 내 딸아이다 틀림없다 어 문 열렸다 나가야 되나 딸아이를 졸라 때리러 가야되나 아이씨 야 꺼져 나 갈래 잘 있어라 괜히 나갔다 밖엔줄 알았는데 더 안으로 들어갔다 개망했다 젠장 젠장 개망했습니다 아 잠깐만 나 딸 찾으러 갈래 그냥 오? 뭐?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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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쓰 설마 안되는건 아니겠지? 됐다 딸 딸 저기있다 졸라 때려야돼 어?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곳으로 못간다고? 뭐야 결국엔 이쪽으로 가야되잖아 아아 뭐야 이거 안들어가 일로가면 뭔데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밝힐 물건 이거 나 이거 떼가서 떼서 빛 밝힐 밝힐래 어이거 졸라 게임 졸라 안 아씨 어쩔수없지 다좋다 아 문 아씨 아 상남자 열어 어 뭐어멋녀네 어차피 아씨 어어 졸라 졸라 많아요 뭔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허어어 천을 걷어내 그러지 상자 뒤져 열쇠 얻었구요 어? 숨겨진 방속 열쇠 이건가? 이걸 열쇠가 그쪽 그쪽 열쇠 천 걷어내고 황기가 몸을 감싸고 손이 떨려온다 황기가 몸을 감싸고 손이 떨려온다 붉은 나뭇가지를 사용하면 지나갈 수 있을지도 붉은 나뭇가지 잠깐만 그렇다는 것은? 일로 가야겠어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지 어? 어? 아 미.. 아 아아 아아 저 할머니 아니야? 저 할머니 뭐야? 아이씨 할머니 졸라 씨 졸라 씨 할머니 씨 아이씨 아 뭐야 저거 오오 오우 예스 뒤진다 이상한 약병 얻었다 딴 데는 안 보는게 좋겠죠 또 할머니가 튀어나올수도 있어 이거 왠지 만져봐야돼 일단 아 깜짝이야 아 아 뭔가 뭔가 깜짝 놀랬어 리얼 귀신 나왔어 리얼 귀신 나왔어 리얼 귀신 나왔어 리얼 귀신 나왔어 아이 개놀랬네 님들 봤어요? 너무 너무 갑작 갑작스럽게 나와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놀랜건가? 아 이거 또 온다 아 아저씨 누구야? 처음 보는데 혹시 할아버지가 보냈어? 아닌데? 뭔 소린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모른다고? 그럼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보낸게 아니구나 아저씨 말에 집중하고 어디 내 딸을 본 적이 있느냐? 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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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모르는 혼은 없앤다고 했어 헤헤 정말 언제든 재밌어 이 놀이는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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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estouеж쨋 전라 controvers 전라천라 게임이네 이거 할아버지라고 해야 겟다 난 할아버지니까 그러다 그래 넌 누구냐 난 할인이라 해 뭔 소리야 할아버지가 왜 벌써 나를 찾지? 너 양갈래 한 머리 여자의 못봐니? 나만한 여자아이? 아 그 아이? 흐음 근데 아저씨 할아버지가 보낸거 맞아? 조용히 있는다 무시하고 딸의 엠방을 묻는다 어떻게 하지? 가만히 있을래 엄청 이상하네 아저씨가 대신 날 잡으러 온거야? 날 혼내지 않는구나 그 아이는 지금 언니들과 숨바꼭질하고 있을걸? 언니들이 날 찾고잇 찾고있나봐 슬레가 되긴 죽어서도 싫거든 붉은 나뭇가지 얻었다 아까 그 기진 그 새끼 또 튀어나올까봐 졸라 무섭네 아 그거 졸라 졸라 싫은데 어이C 뭐야? 뭐야? 여기 가는가? 아니구나 내려오는 계단이 너무 낡아 내리져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굴러버렸다 이 미친 이 미친 저 새끼들 뭐야 또 걸리면 귀신 튀어나올려고 걸려볼까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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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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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귀를 어어 저 새끼 걸리면 100%야 100% 튀어나와 이거 헉헉헉헉 랜턴이 없으니까 안보여 걸렸다 와.. 씨... 안걸렸네 안걸린게 아니라 걸려도 안 뛰어나오는구나 아 잠깐만 아 꺼지라니까 뭐야? 저 밑에 강아지 강아지야 뭐야 저.. 저 새끼 뭐야 아 뭐 열쇠가 필요해 아 이 어두운 데서 뭔 열쇠를 뭐야? 절자 밝게라도 해주던가 아 뭐 보이지도 않는구만 썩 료란을 사용해도 안보인다 뭐지 생각보다 혼 세개를 가져온다면 원혼조각을 주도록 할게 뭐지 생각보다 뭐지 생각보다 혼두기 혼두기 혼..? 잠깐만 저기 빤짝거려 썩눈안을 발동했습니다 집 이케 미친 아아 이색 아 뭐야아 졸라 반짝거리는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거 낡은 시칼? 야 시칼 얻었어 시칼 시칼로 귀신 귀신 찔러 죽이나? 먹어 이거 나 약 먹었어 지금 무언가 자를 수는 없는거 같다고? 칼이 무뎌서? 그럼 어떡해 와 이거 졸라 졸라 게임이네 아잇 아잇 쪼개 이새끼 무섭게 아 닥쳐 닥치라니까 아 아 아 흐흫 이 미친 하니 흐흫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을 어디서 구해 너무 어 그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내가 못하는 건가? 아니 맵이라도 보이면 몰라 이거 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하하 그쵸? 너무 어렵죠? 나 안할래 나 안할래